previously on they very him they very keep going to new york now kansas booter again go but each is hard way now they very you can do it keep keep casual 출발이라네 출발이라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이 또 밝았군요 지난번에 힘든 길을 계속 가고 가다가 제퍼슨시티의 호텔에서 또 이틀을 머물고 다시 한번 또 출발합니다 여기서 또 계속 뉴욕으로 출발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카티트레이를 타고 계속해서 일단은 세인트루이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허먼이라는 지역으로 갈거에요 여기서 한 80km 떨어져있는 지역이고 존나게 바이크를 밟아서 달리면 되겠군요 오늘은 숙소를 웜샤워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호스트의 집에서 하루 머물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해서 웜샤워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약간 에어비앤비랑 비슷한데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집을 이렇게 같이 공유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구요 가입비로 한 10달러를 내고 한달에 4천원 정도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호스트들이 무료로 집을 내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오늘은 그쪽에서 하루를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죠잉 오늘도 뉴욕으로 가보자 뉴욕 언제 도착하나 뉴욕 도착하긴하나 뉴욕 여기도 다리에 자물쇠가 걸려있더라구 이거 그냥 그때 남산이랑 비슷한건가봐요 연인들이 자물쇠 거나 봐 괜히 기분이 안좋네 내 자물쇠 한쪽은 어디있나 내 자물쇠 한쪽은 어디있나 여기 몇번이나 오는거야 오늘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내려가면 이게 허먼이라는 마을이야 내일은 이렇게 해서 세인트로이스로 오케이 오늘도 카티트레일의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가는 자전거길 정말 너무 긴 숲길이었지만 다를 때마다 나는 숲레음과 산새들의 소리가 전혀 질리지 않는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쉑게 쉑게 퍼 미 나나나나나나 어쩔시고 옹헤이야 나나나나나 저쩔시고 옹헤이야 아 힘들어 그래서 먹을걸 사서 점심있다 때려와야하다 그따가 커 아 이런거 밖에 없네 저 이런 라면들 다 먹어봤거든요 먹을게 못해요 먹지 마세요 진짜 너무 많았어 이거 스틸프라이 코리안 비비큐 플레이버 이건 약간 간정불고기 국물 맛나 이건 조금 먹을만아 근데 이것도 먹어 오늘의 밥은 역시나 참치 샐러드 크래커 하지만 콘도 야 이거 따개가 없두어 됐어 열렸어 졸라 무식하네 참치를 크래커 위에 올려서 하나 더 올리고 참치를 아 마블르다 어제 이제 제가 공지로 영상이 좀 늦어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고 뭐하고 해야되다 보니까 진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양쪽으로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전거로 뉴욕까지 가야되고 영상을 또 영상대로 편집해야되는데 이것도 시간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되지라는 고민을 진짜 계속했는데 유튜브 이거 잠깐만 내려놓고 너무 여기 얼메어있지 말고 일단 내 여행을 좀 더 즐겨보자 라고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해왔다니까 되게 편해졌어요 마음이 부담감이 되게 많이 내려갔다고 해야되나 물론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유튜브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도들을 많이 할 거고 영상도 계속 만들어야 할 거고 근데 이 부담감을 살짝 내려놓으니까 그냥 생각만 바꾼 거예요 그냥 즐겨 라는 마인드를 또 바꾸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막상 실질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생각 하나 바뀌었다고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 생각 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음속에 여유를 갖자 라는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어제 진짜 좀 많이 깨달았어요 항상 이제 호텔에서 한 이틀 정도 쉬면은 그동안 계속 편집하고 뭐하고 정신없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편집 다 끝나면은 부랴부랴 짐 싸서 또 자전거 여행하고 진짜 정신없이 다녔었는데 그 부담을 살짝 내려놓으니까 진짜 마음도 편해지고 좀 더 저의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 같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나 여러분들도 뭔가 고민을 갖고 있다면 그것 좀 살짝 내려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뭐 살짝 내려놓는다고 바뀌는 건 없을 텐데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면은 그만큼 이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것만으로 해도 어디야 좀 내려놓고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상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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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좋다 이제 이 마일만 가면은 허만 마을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숲 풍경을 보면서 달렸더니 도착했네 다리를 건너면 허만 시리입니다 바로 앞에 미주레강이 엄청 커져서 유럽 같은 마을이다 여기 한편의 동화에 나올 것 같은 마을 허만은 19세기에 이주한 독일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시내의 건물들이 독일풍으로 지어져 있어 지금까지의 미국 마을들과는 다른 작은 유럽이라는 느낌이 드는 마을이었습니다 또한 와인 산업이 발달하여 축제도 자주 열려 여행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네요 진짜 건물이 저거 약간 유럽 느낌이야 아휴님들아 보스토분이 오면은 전화를 달라고 연락처를 주셨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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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병기킴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물을 드렸어요 응 안녕하세요 437원 아휴 아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잘 되세요 네 네 하루하루 네 카페에 바퀴즈드 아래 아휴 아휴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지금 내 마음이 나요. 2개의 비키들이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한 시간 전에. 저는 Keeley. Keeley? 제 이름은 Komi Kim Kim. 당신의 이름은 한국인가요? 병기 Kim. 병기 Kim? 병기 Kim. 해볼까요? 당신의 이름은 제가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와. 와. 브루노. 와.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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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다. 외국에 있는 가게. 등장할게요. 아. 내놔에 도착했어요. 저 lecturer의 기세는 예를 들어갈게요. 잠시 후에 기세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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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나도 같이 자고 있냐? 아 귀여워 웜샤워 서비스 처음 이용해봤는데 에어비앤비 때 공짜로 쓸 수 있는 에어비앤비 대박이지 좀 아무튼 되게 이쁘게 데커에 모셔야네 피규어들 이렇게 모아줘 아이 너무 귀엽다 얘야 좀 빠르게 씻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내가 좋은가 봐 야 야 편하냐 에어비앤비랑 되게 비슷한 시스템인데 가정집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오늘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다 아 그래 카메라 딱 가져버리고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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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편하다 공짜라서 그런가 더 편한걸 보통은 이렇게 집을 내주기도 하고 집 앞마당에 텐트를 쳐주게 하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어떻게 이런 거를 무료로 할 수 있을 수 있지 이번 드럼 복 받을 거야 아 죄송합니다 오늘 스토리아에서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콜라비아에 갈 것입니다. 다음은 Kansas City에 갈 것입니다. 아, Kansas City에 갈 것입니다. 아, 너가 갈 것입니다. 아, 너가 갈 것입니다. 아, 너가 갈 것입니다. 아, 너가 갈 것입니다. 뉴욕에 갈 것입니다. 아, 네? 네, 국가에 갈 것입니다. 어디에 갈 것입니다? 러스앤젤레스. 네, Santa Monica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 아... 거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계속 가요. clearly. 아, compact 어차피. 오늘은... 이 문장에 있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사도더ư消ices에 initiatives하고 俺링 allergies. 아무.. 无нож 사 mart såft. у меняłojectсmakers. 편집. 아 너무? 조합이 일어나봐So you want something from the deli? Do you want some form of sandwich or burger? Dann't you order. Cheeseburger? And another cheeseburger? They put it all up. Hello everybody. 안녕하세요. How are you guys? Very good. Thank you for letting us in your home. I'm Lee. Scottie, nice to meet you. I'm Byeonggi Kim. Byeonggi Kim. Charlie. 자 solidarity families always do inaud waves just cross oh your St.. Σ 이어.. 너무 L.A., yeah yeah 안녕하세요. And then we're we did Atlanta two Virginia Beach you know we're gonna stop so all your life crannt you're 밖o the bag like maybe we our make an X there's a story we're together TV shows hope that's how we met during the rap party on in 나의 대화가 뭐하고 있었어? 그 아랫도 나의 방향을 보고 그리고 어떤 앨범을 통해 이 앨범을 통해 이 앨범을 통해 그러면 이 앨범을 통해 어디서 너는? 시작을 했는래? 네. 나의 앨범을 통해 뉴욕에 기념한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랫도? 영상으로 만들어요 아주 좋아요 너무 멋있어 하지만 이게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다 바뀌었거든요 모든 게 바뀌었고 정말 행복해지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희는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사랑해요 저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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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너무 이어지는 영어들의 행진에 대화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을 위해 집을 무료로 내어주고 저녁도 무료로 대접해주는 리 아저씨와 킬리 아줌마를 보며 베푸는 삶의 행복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행복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게 1대1로 대화하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하겠는데 단체로 대화를 하니까 무슨 얘긴지 하나도 모르겠고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찐따처럼 밥만 먹고 왔네. 얘는 뭐하니? 내 발냄새 좋냐? 너무 친절하신 부부를 만나가지고 밥도 잘하고 또 먹었고 빨래도 맨날 손빨래만 있었는데 이렇게 세탁기 돌려가지고 빨래도 완벽하게. 얘는 너무 귀엽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하루도 그래도 무사히 잘 지났고 잠이나 푹 자야갔다. 그러면 내일로 넘어가 봅시다. 아, 그래갖게 돼지? 어, 네 그렇죠. 오일이랑 arc концерт이나 비 stereo에는 오프라이 espa님이 아침도 주시려고 하는구나 너무 많이 주신다 사진을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이나 물을 드세요? 물을 드세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인스타그램이 있는지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친절한 리님과 킬리님 두 바이커 분과 함께 하루를 묻고 오늘 또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계속 달려서 세인트루이스의 체스터필드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캔자스시티를 넘어서 또 다른 빅시티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합니다. 밥도 오믈렛 든든하게 먹어가지고 배부르고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다 공짜로 주셨어요 진짜 복 받으셔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자전거길을 계속해서 쭉쭉 가보도록 하죠잉 오늘도 캐티 트레이를 경여해서 세인트루이스로 도착합니다 가보자가 계속 똑같은 풍경이라서 좀 질리긴 해 빨리 도시를 달리고 싶다 빨리 가버리자 세인트루이스 내가 간다 I'm going you 아 힘들다 아 힘들어 마사스빌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우 배고프다 밥은 오늘도 라면이지롱 너구리 먹을거지롱 여기 뭐 마을이긴 한데 뭐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라면이나 또 먹어야지 분명히 도시인데 도시가 아니야 오늘 날씨가 대개 해가 쨍쨍거리는 날씨인데 그렇게 덥지가 않은 날씨에요 9월 다 돼가니까 내일이 9월이구나 내일이 9월 1일이고 오늘은 8월 31일 저의 생일입니다 생일인데 전혀 생일상 같지 않은 느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별로 생일이 뭐 특별한 날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 나 지금 몇 살이지 그러면? 어쨌든 만 서른 만 서른이 됐네요 오늘로 아우 이게 끔찍하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생일은 찾아오지 않았다 네 뉴욕에 도착하는 날이 저에게 생일일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값진 생일 선물이 없다 지금 나에게는 밥도 먹었으니까 신나게 달려가 봅시다 나의 생일은 아직 찾아오지 않아 뉴욕으로 가서 신나게 생일 즐겨줄거야 계속해서 가봅시다 계속 똑같은 숲길에 이 지긋지긋한 카치트레일 오늘 이 길을 벗어나서 세인트로이스 도시로 들어갈 겁니다 가보자고 끝없이 이어진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 캐티트레일의 마지막 길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이 산길 오르막은 너무 쉬워 이제 세인트로이스에 다 와갑니다 다 와가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계속해서 가보자 고고 세트 캐티트레일은 여기서 끝이고 여기로 가면은 체스터필드라는 세인트로이스의 마을로 가게 됩니다 이제 캔더스 시티 끝 온몸이 있으신다 또 자전거를 오래 타면은 다리가 아픈게 아니라 팔이 아파 팔 땡기고 여기 목 뒤에 여기 어우 열 땡기고 어우 이제 다리는 안 아파 다리는 너무 튼튼해 자 이제 체스터필드로 넘어가면은 그쪽에 호텔들이 많아서 오늘은 호텔에서 하루를 묶고 세인트로이스로 들어가면 되겠군요 가봅시다 오늘의 숙소 도착 한길을 넘고 숲길을 헤쳐서 드디어 도시로 들어왔네요 와아 너무 힘들고 너무 못생겨지고 있고 아 진짜 힘들다 고생 많았다 여러분이 본거는 10분 남짓의 숲길이었겠지만 저는 이 숲길을 열 몇시간 동안 달렸었네요 조금 질리기도 했었지만 미주리강을 따라 이어져있던 아름다운 캐티트레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짜자잔 오늘의 저녁 치킨 라면 그리고 생일이니까 포라도 불려고 케이크 조그만 것도 사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작년에 이때는 국토대양정 하고 있었을 때 고창에 있는 모텔에서 배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싸서 그때도 이제 시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고 그랬었는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1년 동안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영국 갔다 오고 미국 와가지고 또 이러고 있고 1년 동안 있으면서 되게 많이 바뀐 게 추진력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 뭐 한다? 그러면은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직진해버리는 그런 추진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인생이 뭐가 펼쳐질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인생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저한테 자신감도 되게 많이 붙고 앞으로는 뭘 해야 되지? 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이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지금 2만4천명 그러고 보니 작년에는 400명이었구나 국토리 현장했을 때 400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독자 2만4천명 2만4천명도 되게 적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랑 같이 대한민국 국대경기 보러 갔었을 때 구독자 2만 명 적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걔가 야 여기 있는 사람 반이 네 구독자라고 관중에 한 6만명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관중에 반이 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나더라고 스타디움을 이렇게 반 정도 채우는 사람들이 저를 봐주고 있는 건데 제가 영상을 하면서 제일 좋은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저한테 힘이 많이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구독자 분들한테 재밌는 영상을 더 보여드리고 싶고 나중에는 진작 같이 EPL 보러 가고 축구 이렇게 보러 가고 하는 그런 여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원을 빌면서 초를 꺼보도록 하죠 일단 구독자 10만명 무조건 찍는다 월드컵도 있으니까 월드컵 특수를 눌러서 구독자 10만 노려보자 야 이거 안 꺼지는 초니? 아니 이거 그건가 봐 안 꺼지는 초를 사는 건가 내가? 야 이거 어떻게 꼬어? 불 계속 화가 나는데 하 discourse 펴핳 beaches 아니C 장난히 생각나 어쩐지 계속 촛불이 스파크가 튀더라고 이거 그거네 참 초 불어도 안 꺼지는 초를 사는 애가 han 내년 생일에는 또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행복하게 그리고 더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꼭 같이 여행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맑아요 오늘도 맑아요 이제 지긋지긋했던 숲길의 캐티 트레일을 지나서 일리노이즈로 들어가는 날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인디애나폴리스를 향해서 또 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세인트루이스 도시길을 따라서 세인트루이스 쪽의 외곽 쪽으로 일단 계속해서 쭉쭉 가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도 출발이다 지긋지긋한 자전거 빠르게 타고 가보도록 하죠 세인트루이스를 지나서 다시 인디애나폴리스로 제가 근데 유튜브 쇼츠로 본 거였는데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 탑10 그게 유튜브 쇼츠에 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인트루이스가 있었어요 파리였나 그랬었는데 아 좀 무서운데 그만큼 이제 대도시라는 뜻이겠죠 갱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총을 쏴대고 총알을 피해서 앞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이브 가이즈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 파이브 가이즈도 되게 유명한 햄버거 집인데 한 번도 못 가봤네 햄버거는 먹고 갈까? 다섯 명의 가이들 뭐 먹을까? 그냥 햄버거 먹어볼까? 기본 햄버거 햄버거? 예예 햄버거 어...밀 예예 그럼 그 햄버거는 뭘 좋아할까요? 이게 플레인 그리고 모든 커피들이 필요한가요? 아... 이거 추가한거구나 노 피클 오우? 오우 노 피클? 예예 노 피클 도 isso 가격대는 좀 비싸네요 여기에 있는 재료들을 이렇게... 그냥 먹 는 거구나 regulator 짜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햄버거는 진짜 바로 제조해서 나오는 시스템이라서 좀 오래 걸리긴 하네 디본 햄버거 이렇게 돼있어요 아오오오ük 아니 나 피클 빼달라 했는데 그냥 똑같은 햄버거인데 특별한 맛이 없는데 인앤아웃이 최고 파이브 가이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토핑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피클을 넣어서 줬다는 거 여기서 마이너스 패티는 확실히 바로 이렇게 뒤지더라구요 바로 굽더라구요 그래서 피클은 아주 IP라 패티는 아주 살아있습니다 맛이 인앤아웃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진짜 햄버거 먹자마자 이런 담백한 햄버거가 그게 딱 느껴졌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인앤아웃이 없다는 거 간사 안 한대요 지금은 어디 가냐면 자전거 가게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전거가 전부터 느꼈던 건데 도로에서 되게 안 나가 타이어를 좀 가려고 산길 지나갈 때는 되게 땡큐 잘 나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느려 군뱅이 같아 끈끈이 바르고 달리고 있는 느낌? 힘들어 안녕하세요 제가 차량을 바꿔서 이 차량을 바꿔서 이 차량이 너무 무거워요 스피드 차량을 바꿔서? 네 이건 6.22cm 저는 좁은 타이어를 아니면 좁은 타이어를 좁은 타이어를 네 제 추천하는 건가요? 지금 뉴욕 10스키를 가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35mm, 이 정도면 이렇게 길고 이 정도면 좋은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가 될 것 같아요. 좋은 타이어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타이어를 바꿨으니까 어디 시승식을 해봐야지 빠르게 가려고 하는 숙소까지 가봐야죠 좋다 가보자 계속해서 킵고잉 지금까지 자전거 허탄네 이렇게 그 이상 잘나가는걸 아 진작에 타이어 바꿔버릴거야 속이 편해 이제 이쪽 강이 미치시피강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미주리주에서 일리노 위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좋아 이제 자전거도 잘나가고 나도 잘나갈거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보자고 미주리 함께해서 즐거웠고 다시 돌아가자 너무나도 긴 숲길을 지나 일리노 위주로 들어가는 길 미치시피강의 풍경을 보며 달리는 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예약한 모텔6라는 또 꿀잎 모텔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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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어 조금 늦긴 했는데 그래도 해지기 전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좀 많이 위험한 곳인가봐요 아이고 아 이런 경고문 없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블리즈락 뉴욕카 너 차 잠그지 않으면은 차 빠개지고 다 훔쳐간다 이런거 없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스스로 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블레즈베이쉰 안녕하세요 블레즈베이쉰 네 이름이 뭐예요? 아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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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 루이스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기분 좋았던 여행길이었어요 이제 저는 세인트 루이스를 벗어나서 인디애나폴리스로 또 이동할 겁니다 뉴욕까지 남은 거리는 1750km 계속해서 쭉쭉 잘 나가고 있구만 계속해서 거리는 줄어들고 있고 뉴욕에 저는 도착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eep going!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으로 전화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오오 배고파 다 먹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